너희들이 엄두도 못내게 해줄게 자 잘 봐 패더글라이브 캣패더글라이브였어? 이건 처음봐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얼랄랄랄랄라 오올로올로올어 오오오오오옷 ㅈ탠다 오 오오오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수 날리기 오랜만에 하는 날이고요 야수 뒤로 날릴 겁니다 앞으로 날리면 이제 꼴등이고요 뒤로 날려야 이제 상금을 탈 수 있습니다 3만방이고요 뒤로 제일 뒤로 멀리 날리신 분이 3만원 먹는 거고 앞으로 제일 멀리 날리신 분이 면제입니다 그래서 여차할 때는 그냥 앞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3만원 그리고 10만원방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그럼 바로 아다추발 자 내일까지 마크 바빠서 어디로 가요 이해 좀 내일은 행사 가야 돼가지고 자 첫판은 연습판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연습 없이 바로 실전이에요 오 이런 식으로 저렇게 뒤로 날리시면 되고요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예 산타 자 오케이 정면으로 필 썼으니까 후면까지 인정 오케이 오케이 예 정면 전략이죠 정면으로만 쓰면 돼 근데 앞뒤가 이런 어차피 돈을 안 내게 하지마 야 이거 어떡하지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뒤로는 너무 빡세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일단 그렇지 자 이게 뭐 야수 날리깁니다 이정도 클라스 자 연습판 끝났고 바로 실전 해볼게요 이정도 해야 이제 야야 하는 거야 아 나 고체 그만 불러 너네끼리 해 아다주발 자 오늘 뭐 한 300만원만 벌고 행사 행사하러 가요 아하 자 에픽이 떴는데 나 남자보고 제발 남자보고 남자보고 아 마인이 안 쳤댔다 아이고 어쩔 건데 니가 아하 에이 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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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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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반칙 오케이 대충 주스시구요 그 와중에 산타하고도 철장갑 싫어하냐 근데 뭐야 니는 캐릭터 뭐야 저 새끼보단 내가 낫다 다음 그거 라만거지 스킨용 뭐야 저거 아 앞으로 나면서 면절 하겠다 이러면 뒤로 나는 1등이거든요 자 과연 아아 그렇지 야비하게 한다 전 여기서 여기서 아 아 아 이따 아 이루가 이씨 못사와 하하 하면서 아니 이거 올릴거면 좀 에 상품 많이 없는거 좀 하세요 에 니가 씨발 하면서 사올래 이거 얼마나 사기추 귀찮은 줄 알아 별로 없구나 흠 제뜻이한 뒤로 가지 않냐고요 그럼 이제 말해 괜찮아 야 야야의 특정상 예 그래 자 얘들아 너희들이 엄두도 못내게 해줄게 자 잘 봐 persuaded 으하하하 ㅎ 아우 나 쟤 창문인데? 이따 또 필암 측정해주께 어쩔군데 어쩔건데 어쩔건데 패더 글라이드 캣 패더 글라이브였나? 이걸 처음 봐 오오ème 햐二 자 이러봐 나머지 애들 ㅈ됐죠 근데 개 waktu 틀린 감 있는데? 그래? 야 미친년 즉석금 뽑아 오 알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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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좋텐다 오오오 c발 잠깐만 c발 내 졌어 벗어 냥냥 빡세다 냥냥 냥냥 빡세다 냥냥 쉽지 않네 빡세다 빨리 허빅 Л cable 빡세다 펑세져 때 dia 칭찍이 장갑 냥 eman 그저 불쾌감 나는 이런거 자 이게 근데 제트시, ZX 필이 콤보인데 이후에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저 필을 쓸까? 야 그냥 필써. 필수면 팔각중에 2반향마 하나하면 되잖아. 4분의 1확률. 면제를 탔겠지만 저 정도 거리는 뭐 할만하죠. 이거는 이제 ZC-X 필살기가 그레이트 콤보인데 생기보니까 못하게 생겼네요 그저 그저 벙순 탈락 비왔죠? 정면에 봐야됩니다 대각인은 뭐든 정면에 바라봐야되요 못하면 빨리라 두리라 아니 이거 뒤로가요 야..센데? 이쁘나! 거쳐봐 야 지금 얘는 문? 진짜 지랄이다 지랄 진짜 와 어이가 없다 어이가 난 얘길 안되지 머사와 하베소 와 저 아이디어 봐 아이디어 어떻게 저게 하지? 괜찮아요? 이제 세 번 졌으니까 한 번 이기면 돼 한 번 돈 따먹으면 예.. 이겁니다 아 저 오늘 이제 민물고기랑 나는 벌레는 이제 VIP 손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제 1등해도 안나가 됩니다 이제 저녁기념 마지막 이제 서비스인데 아 호라이즌 수고하세요 리할까요? 할까요? 저 호라이즌인데 어떻게 해? 리해줘 마지막 기회 줄게 마지막 기회 준다 자 반대 손 아니 템펜이 왜요? 반대 아니죠? 리합니다 아아 자 3 2 1 간다 반대 미친놔 에휴 근데 저 새끼 병신인께 1등도 아니고 면책인데 반대 이지랄 가자 병신아 고 근데 내가 너같은 새끼 때문에 화가 난다 오 좋아요 나도 방법이 있어 근데 나는 진짜 하나가 역겹다 역겹어해 하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상배수 아 근데 기술 에? 뭐가 주먹인지는 알 수 있잖아 한번 해볼 수 있잖아 그렇죠 돈 났어요 시골놈들아 에? 3만원 내고 주먹 한번 쓰는거 아깝잖아 생각하거든 자 4연패 이거 오늘 좀 앞날이 캄캄한데 하아 오케이 왔다 뭐야 황룡도 나쁘지 않지 정룡도인가 나쁘지 않아 정룡도 정룡도 나쁘지 않아 아 1등 뭐 할 때마다 5천원 아 이제부터 1등하면 되네 가자 가자 자 이제부터 1등하면 되지 어어어 시사해 하지마 개새끼야 하하하하 족.. 족같다 그냥 하하하하 그냥.. 그냥 족같다 하하 흐쟁이 앞에서 할 때인지 뒤에서 할 때인지 안 찍혔으니까 그냥 앞으로 보낼까요? 앞으로 보낼 수 밖에 없어 바보야 지금은 어차피 면제를 해야돼 이건 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치워 이거 치워 이거 니꺼야 누구 부실꺼야 이거 답이 없는데 이거? 내가 이걸로 보낼 기술이 없긴 한데 하하 내가 난내가 없었으면 되는데 하하 됐다 나이스 면제 감사합니다 난랭난랭난랭 하하 머사왕 상배소사왕 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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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다 오시고 이제부터 1등하면 돼 오늘 1등 10번만 하면은 택시 타고 편의점에서 가장 비싼 코카콜라 그냥 할인 없는 코카콜라 먹어주면서 집을 수 있어 전설의 무늬? 잼나 오케이 일단 고 고대병기 첫 덕네 그거 기회 한 번인거 알지? 변신은 기회 한 번이야? 그게 되겠니? 나 팔랑크스인데 지금 그럼 Q2Q한 직거리를 하는거야? 아 아 근데 이 새끼 크기 구니까 안드네 저런 악세트 안드 전라잘나와 운명적인 만남 uan 제정도만 겐찮네 나 현무 그냥 안해도 돼 그냥 xx하면 볼지요 나 발랑크스요 아하하하 자 맛있게 이따가 낚임마스 했습니다 아 이따가 낚임마스 아 일단 레인보우 사와 야 무자본은 이따가 사와 오늘 vip니까 어차피 면제네 야 가볍게 1번 라면 걸리는 힘든데 우와 뭐? 내일 게댐푸드 프리존을 가야 되는데 전날에 코로나 걸려서 못 간 친구가 있다고? 어? 너무 아쉬워요 가다거렴 자 고 이거 필수면 돼 필수면 1등이야 아닌가? 고고 되겠니? 야 이거 어떡하지 일단 시크릿카드 노학새도 있고 토처필러라 하아 하아 까비요 나가나가나가나가 탈락탈락탈락탈락탈락탈락탈락 앞으로 갔다 뒤로뒤로 나 주워 와우 라면거지 10등급이냐? 아.. 오오오오오오오!!! 완전 앞으로 갔다 뒤로 온거 그래 맞아? 너 맞다니까? 우리.. 너가 틀리려면 안했어 너 말이 맞아 근데 하.. 여기까지 하.. 아 토쳐필러 난리는데...골드 토쳐필러 뭐가 좋나요? 얘들아 갈땐 가더라도 해? 기술은 좀 보고 가자 해당 기술 가불 기술타격이 밀쳐낼 거로 바뀐다고? 가자! 으어어어어어 어어어 어어 아아 곧 보아놨어 아 왜요 왜요? 자 모레미니 왜요? 반장님 네 말씀하세요 누가요? 민물고기가? 아 저요? 그 제 뜻이 말고 다른 거 썼나요? 풍선 터치는 거 봤다고? 하아 굴이 굴이니까 아주 잔 저녁 마지막 기회 오케이 예 더이상은 안 돼 저 저녁자 우대 아무도 조심해 끝 끝 하면 JT 고고 나 대신 고고 하하하하 자 레드 해주시고 왔구나! 드디어 드디어 왔나 하하하하 자 이거 대필 쓰고 점필 쓰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쓰지? 일단은 그것까지 생각 안하는데 일단 좋은 라스에요 대필을 쓰고 반영전환을 하면 될 거야 그리고 점프엑스 점필이 콤보로가 있거든요 오케이 저 정도면 괜찮 뭐 있니? 뭐 있니? 자 돈 내시고요 자 돈 내시고요 자 돈 내시고요 넌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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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피라 할까? 대필 쓰고 점피라 할까? 대필 쓰고 점피라 하자냐 아니 근데 다음에 또 뜨면 실수 안하면 되잖아 그럼 다음에 3만원 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3만원을 개뎀 은행에 지금 적금 해놓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3만원 다시 따가면 되거든 이건 적금이라니까 적금 처음 처음 해보는 건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오? 뭐야 깨냈다! 아! 다크뱉터? 아하하하하하 저 테타 앞으로 날리기는 안 좋지만 뒤로 날리기는 쉬 전 저기 가 있을 테니까 그래 이제 하지도 않는구나 자 다음 자 빨리해 너너너해 너해 저 멀리 가는데 저 멀리 가는데 어떡하지? 아 근데 기간직도 멀리 가잖아 나 뒤로 가는 거 멀리 갈 줄 아는데 좀 모낙세에요? 다음 아니 앞으로 가던 뒤로 가던 앞뒤가 꽉 막혀 있잖아요 어떡합니까 에?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1승 6패야? 야냐 도박장 오늘 좀 야냐일 재미없는데 천링 쳤던네 캐릭터만 주면 돼 오! 나쁘지 않아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어 세 권도 세트 근데 뒤로 와야돼 그니까 XXXC로 대각으로 날리면 1등 오케이 굿 아 이거 빨리 합시다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진짜 되겠냐 되겠냐 그거는 이제 자세 이행이 아니잖아 단락 단락 그니까 너가 대피를 쓴 상태에서 바로 그중에서 X나 XC나 맞긴 한데 은근 맞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도 너무 편법이야 저게 되면은 이제 고대 변기 필수하기로 변신에서 뒤돌아가서 필수하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이론은 맞지만 안 돼 버스터 윈처럼쯤 날라 가면서 중간에 쓰는 걸 해야지 중간에 쓰는 걸 해야지 여기 아주 압니다 레인보우 사와 다녀와 아 근데 방금 뭔가 X나 그럴듯하긴 했어 나 홀딱 넘어가 보려고 했지만 바로 논파 오케이 어? 이거 뒤로 가요 나이스 왔나? 드디어 굿밥 왔나? 야 심지어 골드네? 이 누리끼리랑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저 자식 렌게이 아닙냐? 냔얄! 냇얄 렌게이 약세종이니까 천겔이냜냔요 오오오오오!! 무자본도 왜? 렌개 소리 듣는데? 무자본 확삼기로 렌개 소리 듣고 다닌다고 요즘 이 게임 망했어 이 골드 아니라고요? 그러네 근데 쟤는 이게 지어져서 나 아테슈스피어야 콕찌! 끝났지 야 나 아무래도 아테슈스피어야 아테슈스피어에 레인보우 사와 다녀오세요 이현승 오늘같은 날이 할파스마감이 진짜 혜잔데 하나 둘 셋 오늘 십만빵을 말고 백만빵을 단판할까? 오! 이거 좋은데? 상품없어요? 오케이 일단은 자 모르면은 검색하세요 자 개댐푸드 홈페이지 가서 트라이저헌터 검색 개댐푸드 홈페이지 사기야 어어어 어어어어어 어 좀 멀리 번 줄 아는데? 확정 인정 확정 오케이 제택스 여기서 패스도 되냐고? 어, 가능해? 근데 정면으로 봐야지 근데 어차피 탈락이래 와, 목석이 하단이 없구나 고맙다 덕분에 좋은 정보 얻었어 안닿네 저거 와 하단 없다 신기하다 저새끼 지랄영은 으흐 어어오!!! 제가 이거 앞으로 다져야된대!! 아니 내 톡나.. 그냥 패스해끼야 톡나물을 저거 못 이겨 냐라라다ox 오케에 honour 나이스 면체 무사와 빔샤벨den 사와 잘전합니다 나도 올리고 와야지 다행이다 통나무가 왼쪽에서 나온다는데 그럼 대각으로 맞추면 이제 룰에 맞게 날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친구들은 못 이겨가지고 그냥 필 썼습니다 저 정도 날라갈 줄 몰랐어요 음 아주 좋아 이걸 하다가 100만방 하죠 오늘은 딱 한탕 100만방 싹 땡기 갈게요 남자다운 100만방 이거 나 3판만 이기잖아 오늘의 허준형 목표 3판 가보지요 보자 보자 가보자 하아 왜 이렇게 잘 뜨냐? 좋아 나쁘지 않아 일단 오늘의 허준형 목표 3판 너희들 1등할 생각이 없니? 헤드야? 헤드야 헤드야 그 뒤로 날려 1등이야 자 나가시구요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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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오케이 기술 찾았습니다 와 진짜 창문 창문이 번지해 에휴 자 대패 쓰면 됩니다 깔끔하죠 레인보우 사와 냥냥 맛있게 먹을게요 아 진짜 벙순벙순빅벙순빅벙순빅봉순인가 하나 사주세요 오케이 가나문 저기 왜있어 와 오늘 미션도 1등 미션 있어 달달한데 이거 캐릭터 수인이지 오늘 좀 느낌 좋은데요 저 이거는 아이디어 아 말안해도 됩니다 이 짬이 있기 때문에 야 잠깐만 카피 카피신 카피했다네거 고고 폭파장화하네요 이거 진짜 빨리갑니다 근데 면제야 면제야 근데 면제야 어 면제 면제도 못하네 달래님 저희 줄 스는 척하지 마시고 왜 하하하하 에어 아래로 가 그래도 등수는 괜찮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거니까 어어 오우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자 꺼지시구 이거 제트엑스 2타 준다 생각? 이럴줄 알았어 와아 독하다 독해 거지 거지 라면 거지 저거 어어 기술 쓰면 저 지금 너무 방해되는데 어? 뒤로 안가네 오케이 면제 나이스 뭐 사와 빔샵에 사와겠죠 이게 플레임은 그게 되가지고 뒤로 날려고 했었는데 뭐 앞으로 가부터 개꿀 아 애들 뭐 수준 뭐 따먹는 놈들이 있고 왜 돈 퍼주는 애들 따로 있네 이 게임은 너무 쉽네 지금 6연패 이후에 사실 지금 분위기 탔어요 이야아 이거 대하필 무조건 뒤로 가거든요 자 하세요 드론 날리고 이제 하는거 오케이 음 욕심이 과했어 욕심이 과했어 그냥 필 써 쓰면 되는건 미카측기 이 미카측기 대각으로 필쓰는게 더 뒤로 멀리 가야 정면수는게 더 필 멀리 가요 어차피 조삼모사인가 뭐 컴 해봐 다섯시 에휴 으아 진짜 정면 오케이 대가리 돌아가는 방향을 보고 어디로 날라갈지 예측하는게 보고 하는거에요 근데 어렵습니다 정면 쓰고 점을 맞추고 점을 피쓰면 된다고요? 오케이 좋아 장인한테 배운 벌써 이제 레시피 오케 이러면 라면거지가 2등이죠 저게 여유로 멀리 안날라가더라구요 가자 아아아아 나이스 아아아아아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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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몬스 하와아 안 써보진 않았지 나도 써봤지 음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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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만 더 이게 오늘 벌써 엘 3승입니다 한 번만 더 이게 한 번만 더 이게 오늘 오늘 대박 11월 12월에 지른 마영전 150만원 중에 3만원이니까 147만원만 횟수하면 돼 앞으로도 로 Centre 1등이지 무콤으로 죽이면 1등이지 오오오오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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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우와 너무 아깝다 그래도 뒤로가 어떻게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실패했냐? 1등도 아니야 자 머베암 아니 배틀암즈 필살이 있으면 뒤로 갑니다 진짜 디노는 야아 난 앞으로 갈 생각하겠다 뭔 뒤로가 음 잠에서 삼아 힝 하... 가베소 삼아 아 네 흐흐흫 하...뭐 저도 가끔은 이제 애 너무 따 먹기만 하면은 이제 우리 호구들이 좀 안하자나 판도 않는거에 가끔은 따 줘야 이제 좀 비등비등해주지 그치? 이야 지금 세명 쌍판대기를 해보세요 쌍판대기 진짜잉? 나 돈내로 왔어 어? 백룡.. 냉룡도.. 아.. 맛있진 않은데.. 캐릭터가 중요하거든요? 아이 뭐 골렘이여.. 저렴하다 저렴해 어떡하지? 방법이 있긴 해 그거 해보자 아닌가? 저 새끼 어떡해.. 아.. 저.. 저.. 아그닐이.. 와.. 탈락에.. 반칙에.. 그냥 범죽.. 커져.. 제발.. 몸빵 가자.. 나이스~~ 이게.. 최급이다.. 레인보우.. 사왕.. 스톱.. 여우면 죄.. 캬.. 아 이거.. 아.. 렛압.. 저는 뭐 골든볼 하죠 1등 하면은 이게.. 늦게 사는거.. 안 봐도.. 누구겠어.. 예쁜이겠지.. 그치 않아? 늦게 사는거.. 안 봐도.. 안 봐도.. 예쁜이겠지.. 삼바 뭐.. 하나 세요.. 안 까세요.. 안 까세요.. 크라켄? 잠깐만! 도망.. 이거.. 필살기 쓰는 방향 마음대로 던질수있어.. 오케이 가자.. 근데.. 그 아이몰이 없어.. 고고! 뚱뚜루.. 오! 우리.. 신참치곤 좀.. 무나한데? 다음.. 암전! 헉 지금 규댁님 기술 쓰셨나요? 그거 반칙 실격 정지인데 지금 평타도 쓰셨네 면제도 면제 안 나가도 돼요 에헤 신천들이 그럴 수 있지 너그러운 제이 자 이번 숙달된 조교의 플레이 보겠습니다 나가 되십시오 이거 내가 불쩍 1등인데 나 뒤로 나닐 거야 자 전투필통은 존나 좋은 악세 중 하나입니다 근데 뒤로 가는 게 맞으니까 저게 정숙이네 하지만 나는 끝자락에서 맞추고 뒤로 날리면은 에 무조건 1등이죠 그 골든벨입니다 어차피 저 1등인데 원래 살템이 없으니까 골든벨 짱짱짱짱짱짱 그래서 나가 골든벨을 봤는데 너희랑 하기 싫어 답답해 나 한판 지면 나갈게요 야 7번 1등 했어? 오늘 대박인데? 하자 이거 어디야? 아이스 오! 그거다! 아이스 글러브 그거야 그거 루실 왔구나 프로듀윙 글러브 개삭이거든요 다녀오세요 이거 하자마자 ZZ하면 유령이 나와서 뒤로 날릴 수 있다 오케이 또 아쉽네요 아 나 오히려 좋아 최대한 몰랐어 이거는 필살기에 맞추고 대쉬 X 대쉬 C까지 됩니다 근데 어려워요 어려워 저거 저거 진짜 어려워 나는 면제해야겠다 자 게틀레그 하고 ZZ하면 안되기 때문에 ZX 3타 해야되네 ZX 3타 존나 어렵죠 백만빵 가보겠습니다 6명의 인원 모였고요 앞으로 멀린 난리 사람은 면제입니다 그럼 아다 출발 야 이거 빡셈데 400만빵 이은 돈빵 이은 돈빵 존댓다 잠깐만 잠시만 잠깐만 자 일단 그 님들 자 잠시 리슨 자 반대 손 5초 드릴 5 4 3 2 1 오케이 리하겠습니다 반대 아무도 없죠 다 애매한거네 진짜 다 애매했어 오케이 자 이제 리 없어요 약 이 약물고 하는겁니다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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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꾸냐 내세야? 내세야? 내세 아니네? 오 쉐도우 개이버 개이버그다 나이스 뒤로올수있어 앞으로올수있어 좋아 면제 나쁘지않아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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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일이 있나 물어보는건데 계집애인 어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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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생각이야 고 쫄릴거없어 새는 좀 옆으로 가쇼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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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가 절로가있어 저정도는 이제 봐주자 봐주자 뒤 얌전히 보고 이제 연습하는데 네 그리고 저새끼 1등 못하봐 예 애주자 강좌의 배려 어차피 저 1등 못해 뒤에서 연습 편하게 하시다가 실조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여유롭게 들어요 어 오케이 아 날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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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게 그냥 아 생각한게 저거 이미지 아 나는 앞 뒤로 날리기 아 뒤로 날리겠다 일단 할게 나 이미 아이디어 다 생성 완료입니다 나 아이디어가 샘수다 다음 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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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붕이 이길 수 있어요 나와 허준영 격그레이드 허준영 저거 될려나 네 저거 될려나 저거 좀 먼데 점필 xxx인데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룰어법상 대각으로 해야돼서 애매할 것 같긴하다 얘 이거 점필 쓰고 뒤로 날아가서 xx를 하죠 그 쩡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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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오레지날이 짱이네 럽 라면거진 앞으로 가는거 1등 할수있어 저기 전투필통 개사기술 있어가지고 야 뭔 고생을 하냐 그냥 필사기 무컴을 쓰던지 더킹우에 xx를 쓰던지 둘중 하나면 되잖아 에? 뭔 그렇게 생각이 많아 에? 누가 보면 기술이 많이 있는 줄 알겠어 에? 자 빨리하자 음 되겠냐 에휴 그냥 더킹하지않나 고 난다? 나 아님? 그냥 다 하죠 오케이 내가 할게 이거 왜 안되냐 이거 왜 안되냐 이거 일탈에 맞춰야되나 역시 찰 icy 지랄이다 진짜 진짜 지랄이다 지랄 자 주 서주시고요 라면 거지는 2등 자리 서세요 딴새끼가 1등 자기 등수 뭐 그럴 수 있죠 모사와 오늘의 1등은 템페스터 기우 님이 다셨네요 축하합니다 루시퍼링 4화 노크는 여기까지